세번째 텐트 갑니다 쥬드 벨링업 리버풀 자 이미 뭐 저희가 형철이가 벨링업을 굉장히 오매불망 바라고 있기 때문에 뭐 관련된 이야기들을 가끔 다루기도 했고 벨링업은 리버풀이랑 예전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링크가 되고 있습니다 뭐 벨링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선수... 아니 어떤 팀이 나와도 다 탐낼 만하죠 중원에 자리가 필요하다 선수가 필요하다 아니 중원에 누가 있든 간에 벨링업 정도 되는 나이 어리고 전도 유명하고 특히나 잉글랜드 클럽 입장에서 잉글랜드 선수라는 어떤 특수성까지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원하는 선수일 겁니다 자 리버풀 벨링업이 긍정적이다라는 소식은 지속적으로 최근에 좀 나오고 있어요 기존 기사를 보면 데이비드 온스테인 이 사람은 그래도 좀 확실히 헛소리를 하는 사람은 아니죠 온스테인 얘기를 보면 벨링업이 클럽 리버풀의 오랜 팬이다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이 얘기는 즉슨 이번 시즌 리버풀이 부진하잖아 그러나 클럽과 리버풀이 오랜 팬이기 때문에 벨링업은 판단에 영향 안 받는다 여기에다가 클럽도 벨링업 선호한다 뭐 안 선호하는 게 이상하죠 여기서 얘기 나오는 거는 그런 거예요 어설픈에 두 명 사는데 돈 쓰느니만 한 명에 몰빵하는 게 낫다 한 명 벨링업에 몰빵 굿 그 정도로 벨링업에 대해서 선호하고 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경쟁이 붙죠 맨시티, 레알 마드리드 경쟁이 붙기 때문에 그럼 중요한 건 벨링업의 마음도 마음이지만 금전적인 파트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변수 자 어쨌든 이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업데이트된 소식 추가 소식이 있어요 이게 기존 소식이었거든요 근데 이 얘기는 주로 리버풀과 관련해서는 좀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폴 조이스 벨링업은 리버풀 이적하고 싶은 거 아주 열정적이다 이적에 대해 열정적 그리고 클럽이 벨링업을 정말 영입하고 싶다면 구단은 어떻게든 이번 여름에 벨링업을 데려오려고 할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리버풀 팬들이 어느 정도 믿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벨링업 영입을 클럽이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는 데비드 온스티는 얘기했었는데 이게 이적 벨링업의 이적 의사를 분명히 다뤘던 적은 이번이 되게 본격적이라고 보입니다 어? 폴 조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 리버풀 팬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진짜 그런 의지가 좀 있나? 이전이랑은 좀 다른가? 라는 생각을 리버풀 팬들이 좀 할 법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폴크, 크리스탄 폴크 폴크 이야기도 있습니다 단, 이런 폴크, 특 바이언 소식 말고는 조금 걸을 필요가 있다 그거는 감안하고 들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폴크가 벨링업과 리버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자 리버풀은 벨링업의 아버지 마크 벨링업이랑 대화를 나눴다 근데 이게 참 여러분 되게 중요합니다 벨링업이 무슨 완전 아기는 아니지만 그런 거 있어요 저희가 조금 나이대가 어린 중고등학생 내지는 대학생까지 그 미치면 더더욱 뭔가 이 사람이 계약을 하게 한다거나 뭐를 구매하게 한다거나 그랬는데 엄마, 아빠랑 같이 왔어 그러면 마케팅 세일즈 하는 사람들이 두 명이라고 쳐 그럼 한 명은 본인에 대한 케어를 해줘야 돼요 벨링업 학생 이쪽으로 와보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 체험도 하게 해주고 여기 안필드 트레이닝장인데 같이 한번 가보실래요? 그러면서 데려 나가 그러면 어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싹 나가요 그러면 나머지 영업직원 한 명은 아유 어머니 아버지 왜 앉으세요? 그러면서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얼마나 또 많은 팀들이 벨링업 학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겠어요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한테 이런 혜택을 드릴 수가 있다 벨링업 학생은 리버풀과 함께 이런 미래를 가져갈 것이다 그러면서 여태까지 땄던 챔피언스 리그 타이틀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계약서에 저희가 주급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이 정도의 무언가를 줄 수 있다 엄마, 아빠를 구워삶아야 돼요 원래 항상 그런 거 있어요 저도 주변에 친구들이 결혼 많이 하고 애기들도 많이 낳았잖아 그러면 부부가 웨딩과 관련해서 혹은 신혼집과 관련해서 막 같이 돌아다닐 때가 있는데 부모님들이랑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은 신부 측의 친정엄마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장모님이랑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에 거기서 사람들이 딱 찍어가지고 공략하는 거는 그 엄마야 엄마를 공략하면 이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항상 뭔가 부모님이랑 같이 대동하고 움직이는 데 대해서는 본인도 본인이지만 그의 부모님과 아니면 남자로 치면 아내를 공략해라 그래서 아버지 마크 벨링업이랑 대화를 나눴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주드 벨링업만 동의하면 공식적인 제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폴크가 했습니다 폴크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걸러들으셔도 되는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진짜 저도 뭔가 이런 유소년 레벨이라거나 학생들이 오고 가는 어떤 행사를 해요 그러면 저는 무조건 엄마 아빠 엄마 아빠 공략하면 거의 대부분 내가 원하는 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왜냐하면 본인도 결과적으로는 항상 물어봐 그럼 이제 좀 생각하고 올게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물어본단 말이야 뭐 누구야 어때? 그러면 엄마 아빠 얘기하는 거 이렇게 엄마 아빠 원하는 대로 끌고 가거든 벨링업은 그 정도 나이는 아니지만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매니스티 얘기도 있긴 있습니다 벨링업에 대해서 맨시티도 굉장히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경쟁할 가능성이 있는 거는 맨체스터 시티일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레알마드리드는 맨시티 리버풀보다는 조금 뒤쪽에 있다는 얘기도 있고 중요한 건 벨링업이랑 벨링업의 가족들은 리버풀과 계약하기를 열망하고 있다 자 그럼 그 와중에 도르트문트 얘기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보르셈 선수 잔류를 원하긴 하는데 쉽진 않다 특히 벨링업 가족과 먼저 대화를 하면서 영입 경쟁에서 리버풀이 탁 치고 나갔다 아마 폴크가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는 뭐 얘기의 어떤 진실성?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믿을 만한지를 떠나서 뭐 기분 좋잖아 기왕이면 리버풀 팬들이 벨링업을 얼마나 원하는지는 알지만 벨링업도 리버풀이 원한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항상 얘네들은 돈을 쓸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라는 것 때문에 아우 안 돼요 몰라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까 폴 조이스 얘기도 클럽이 그 정도로 벨링업에 대해서 진심이라면 리버풀은 그거에 대해서는 도와줄 생각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족들 이야기도 나온 걸로 봤을 때 추가적인 소식은 제법 긍정적이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소식들이 나온 걸 보면 벨링업은 리버풀 챔스 진출과 별개로 오고 싶은 생각이 충분한 것 같아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리버풀 현 상황도 체크를 해보긴 해야 됩니다 지금 리버풀 분위기 안 좋죠 공식전 3연패 본머스, 레알마드리드, 맨스티전에 졌습니다 그 다음에 맨스티와 격차 그간 많이 벌어졌다 이번 맨스티 리버풀 경기는 좀 리버풀 팬들 입장에서는 아 이게 아 생각보다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제가 아스날이랑 맨스티 경기했을 때 그런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뭐 그래도 좀 좋아졌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경기를 딱 보니까 아 뭐야 이거 생각보다 아 차이가 이렇게 난다고 이런 생각을 나는 한 요정도 나는 줄 알았어 차이가 난다는 건 알았어 근데 열어놓고 보니까 이만큼 나는 거야 근데 리버풀 팬들도 아 이거 차이가 좀 난다라고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 라는 경기였습니다 리그 순위는 지금 8위에요 4위 토트넘, 5위 맨유 요 금방이랑 승점이 한 8점 나 그러면 좀 적은 승점은 아니에요 지금 남은 경기 숫자로 봤을 때 자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형철이가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니 이러면 리버풀 분위기가 이렇게 안 좋고 팀이 전체적으로 많은 리빌딩을 해야되는 상황에 벨링업 영입 모든 것이 끝나는가? 자 바이스티치를 봅시다 아마 내년에도 더 잘하겠죠 바이스티치를 제외한 다음에 나머지 자원들은 불안한 게 매한가지라는 거죠 알칸타라 부상 리스크 있어요 핸도, 파비뉴, 밀너 폼 내려왔어 나이 엘리엇 그 다음에 까르발류 허존 얘네들은 계속 믿고 가야돼? 성장세가 너무 더뎌 자 케이타 첸보 케이타는 좀 그러네요 넥제라고 하겠습니다 첸보 그 다음에 아르트루 다 나가겠지 뭐 FA 아니면 복귀 아니 그러면 어린 바이세티치 말고는 다들 리스크가 있는 선수들 아니야 그잖아요? 티에고 알칸타라는 잘해 근데 부상 리스크 때문에 이 선수가 반쪽짜리 선수야 핸도, 파비뉴, 밀너 나이가 다 있어요 폼 내려왔어 엘리엇, 까르발류, 커존 이거 믿고 가야되는지에 대한 판단도 쉽지 않아 잘하지 못해 넥제, 첸보, 아르트로 다 나갈 거야 FA로 나가든지 아니면 임대 복귀를 하든지 그러면 벨링홈이 들어온다 칩시다 벨링홈 영입했어요 그러면 굳이 따지면 역삼각형 미드필더 중에서 오른쪽 핸도가 맡았었던 미드필더로 배치가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많이 영입된다면 흔히 얘기하는 RCM 이 리버풀의 지금 오른쪽 미드필더는 전체적으로 공격 관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살라랑 아놀드랑 합을 맞춰야 된다 본인도 박스 타격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아놀드 뒷공간 커버도 어느 정도 이걸 핸도가 잘했잖아 근데 핸더슨이 나이가 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동성이나 이런게 조금씩 떨어지면서 영향력이 떨어졌다 그러다보니 발생한 문제점들이 살라도 같이 폼이 좀 떨어지고 아놀드는 수비 부담 생기고 전진도 어렵고 단점이 부각이 됐는데 이거는 벨링홈이 영입되면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좋아질 거란 말이에요 확실히 좋아지겠지 폼 잘하는 선수니까 단 이 자리 파비뉴 핸도우 폼 좋아 바이스티치 완전 믿고 갈 수 있나? 그 얘기는 원볼란테 그럼 백업 있어? 케이타, 첸보, 아르투르 다 나가고 밀러도 거기에는 비용하기 어렵고 티아고 알칸타라도 맨날 부상 당하니까 즉 그 얘기는 뭐냐 절대적으로 중미 중원관련 보강 더 필요하다 벨링홈이 어디 땐 딱 하더라도 이쪽 중원지역에서는 되게 개혁적인 진취적인 뭔가 영입이 되지 않으면 리버풀은 벨링홈 하나만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타개하진 않을 것 타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뭐 좋아지겠죠 잘하는 선수니까 근데 지금까지 뭐 클럽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리버풀은 영입에 비교적 소극적이었잖아요 본인의 마음에 드는 선수는 어떻게든 데려와 반다이크라거나 몰빵 때려서 데리고 오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설픈에 두 명 사느니 벨링홈 한 명 데려오겠다 근데 많은 팬들이 바라는 건 그거죠 아니 어설픈에 두 명 말고 벨링홈이랑 한 명 더 살아니까 근데 지금까지 클럽을 봤을 때 리오프를 봤을 때 한 포지션에 한 명 이상의 선수들을 동시다발적으로 데려온 적이 좀 많지 않다 보니까 아.. 이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한 명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상황에 가격도 많이 들고 클럽이 원하기 때문에 벨링홈을 어떻게든 데려온다 치더라도 추가적인 영입이 필요해야 되는 상황에 과연 그것을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좀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럼 그거로만 끝나? 아니야 중헌뿐만이 아니야 센터백은? 마팀 내려왔어요 코나테 부상 조고매즈 그냥 뭐 기량이 안 되죠 심지어 반다이크도 이전 같지만은 않아 라이트백 보겠습니다 아놀드 백어 믿나요? 밀러? 하.. 나보다 한살 아래야 칼빈 램지는 뭐 더 얘기하기는 아직까지 뭐 보여준 게 없으니까 윙포 살라 조금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보강 타이밍이 그전에 계속 있었는데 그거를 차일피를 미루다 보니까 한방에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는 거죠 그래서 이적 시장을 이번에 리버풀이 팀을 정상화 시키려면 한 번이 아니라 되게 여러 번에 나눠해야 될 가능성이 크다 리버풀 팬들이 그래서 보면서 좀 답답함을 느끼시는 게 이런 걸 것 같아요 어디 하나 딱 바꾸면 해결이 된다 이 자리에 한 두 명만 딱 데려오면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팀이 리빌링 타이밍을 계속해서 좀 놓치다 보니까 많이 그게 쌓여 있어 벨링엄이 온다 하더라도 다 끝난 건 아니다 그러나 벨링엄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소식들이 있다 이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테바스 불화친 거 그 다음에 첼시 토트넘 지금 나겔스만 관련된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벨링엄 리버풀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리버풀의 해결 리버풀의 어떤 문제점을 모두 다 해결할 수는 없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침 무링 텐트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주헌이 형이랑 형철이 FM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책남들의 단군형 들어옵니다 한번 들어봐 주시고 재밌을 거예요 바이바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